다음 소식입니다.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에 투자 협약을 한 미국 폭스사가 인천시와도 투자 논의를 합니다. 전국에 두 곳을 허용하는 복합 리조트 유치를 두고 경남은 인천, 부산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유 시장은 일주일 동안 머물며 20세기 폭스그룹 계열사인 컨슈머 프로덕트의 제프리 가식 사장을 만납니다. 인천 영종도의 테마파크 투자를 논의하기 위했습니다. 폭스사 제프리 사장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홍준표 지사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두 분을 더 만나 투자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폭스사가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투자 결정을 할 경우 경남 투자는 차질이 우려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 리조트와는 별도 사업으로 인천시가 추진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의 또 다른 축인 카지노 유치도 경합입니다. 부산시의 북항 재개발 사업에 미국 샌저사와 마카오 갤럭시 등 세계적 규모의 카지노 회사들이 투자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폭스사와 먼저 MOU를 체결해 인천보다 우위에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어서 내국인 출입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건설 사업은 이달 안으로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정부는 이러면 오는 11월까지 전국 두 곳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촬영기자1호